아 요즘들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 애들이 많은 거야. 뭐야 오늘 벌써 5월 7일이네. 민방위 훈련이 있는 날이잖아. 문재 아들이 또 사고치기 전에 단단히 일러둬야겠어. 야 반장아 오늘 오후 2시부터 민방위 훈련이 있으니까 그 문재 학생들 훈련 받으러. 아니다. 야 상담받으러 오라 그래. 어 승희야 안녕하세요. 아 발톤. 너희 학교 빠지고 또 어디 갔다 왔어? 아 저 잠깐 해병대 좀 갔다 왔습니다. 갑자기 해병대를 왜 가냐. 아 제가 이번에 맡은 역할이 민방위 훈련 받는 시민 역할이거든요. 아니 민방위 훈련 받는데 해병대를 왜 가? 선생님 지금 민방위 훈련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야 민방위 훈련은 지정된 날짜에 오후 2시부터 전 국민이 받는 그런 훈련 아니야.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렇게 오바를 해? 그러니깐요 민방위 훈련도 이 각이 생명이라고요. 그래? 그 각 한번 보자 그러면.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5분 전이잖아? 좋아. 이 날만을 기다렸어. 빨리 대피 장소로 이동해야 되는데. 똑똑똑 똑똑똑똑 내일 문 좀 열어주세요. 빨리 문 좀 열어주세요. 아유 떡볶이 Cip 문 닫았다고. 오늘 완전 정기 휴일이라고. 떡볶이 먹으려고 점심도 굶었는데.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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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뭐 하는 거야? 대피소 확인해야지 무슨 떡볶이집에 가? 제 대피소는 떡볶이집이라고. 떡볶이 먹으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고. 야 무슨 떡볶이집이 대피소야? 너 정신 안 차릴래 진짜? 대피소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가까운 대피소가 어딘지 미리 미리 확인했어야지 선생님 그러면요 진짜 대피하는 모습 제대로 피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해봐 어?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있어 이럴 땐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지 아 어디가 좋을까? 그래 바로 여기야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날 거라고 난 민방위 훈련 때 여행 갈 거라고 왜냐면 꽃게집 문 닫았다고 야야야 너 연기하지마 연기하지마 민방위 훈련 때 대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연기를 한다고 그래 너 잘 들어 야 민방위 훈련이 딱 시작이 되면은 해안가에서는 높은 산으로 대피를 하고 도로에서는 비상차량이 이동할 차로 확보를 위해서 교통통제 대피 유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고 알겠어? 모르면 좀 물어봐라 아 그렇구나 선생님 저는 진짜 몰랐다고 난 그래도 연기할 거라고 또 민방위 훈련도 열심히 할 거라고 그럼 선생님 빠이빠이빠 오줌오줌 왜져래 우리 소심해서 사고 한 번 하시는 우리 승관이 또 왜 이렇게 긴장했어 민방위 훈련 때문에 그래? 아니 아니 그 애니고요 긴장할 거 없어요 민방위 훈련은 전 국민이 다 받는 그런 재난 대비 훈련이야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아니 아니 그 애니고요 야 너 어디 아프? 아니 아니 그 애니고요 근데 왜 그래? 오늘 아침에 민방위 훈련 연습하고 왔는데 민방위 훈련이 너무 야해요 민방위 훈련이 뭐가 야해? 사이렌이 울리면 책상 밑에 가만히 숨어 있으래요 선생님도 다 그렇게 대피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또 왜 그래? 짝꿍 혜원이랑 같이 숨으래요 혜원이랑 숨는데 왜? 혜원이가 몸을 이렇게 이렇게 비비꾸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나 오늘 처음인데 잘하고 있지? 뭘 잘해 나도 오늘 처음인데 뭐가 처음이야 너 뭔 생각하는 거야 진짜 민방위 훈련 때는 다 그렇게 대피를 하는 거예요 잘 봐 갑자기 지진이나 해일 뭐 그런 재난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봐라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혜원이처럼 책상 밑으로 몸을 보호하고 안전한 곳에 숨는 거야 그런 다음에 야외 공원이나 공터 같은 넓은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지진 해일이 났을 때는 해안가 지역에서는 고지대나 주변 3층 이상의 건물로 신속하게 대피를 하면 되는 거라고 야한 생각하지 말고 집중을 해라 아니 아니 그 애니고요 또 왜 그러냐 책상 밑에서 혜원이랑 같이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든데 혜원이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 얼굴이 재난이야 선생님 얼굴도 재난이야 네 얼굴도 재난이다 아니 요즘 애들 왜 저래 아니 왜 저래 아 아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아니 제가 민방위 훈련 때 여자 꼬셔가지고 결혼하겠다는데 왜 이해를 못해주세요 진짜 선생님은 아니 민방위 훈련 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딨냐 아 선생님은 진짜 내라미시 내라미시가 뭐야 내라미시? 내라미시? 어떻게 하지 몰라요 대일이 어떻게 하지 내라미시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돼 납득시켜 드릴까요? 납득시켜봐 민방위 훈련 때 여자 꼬시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동네에 있는 아무 공원이나 넓은 공터에 가서 가만히 있다가 민방위 사이렌이 울리는 순간 길가던 여자들이 공원이나 공터로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럼 그중에 한명쯤 분명히 괜찮은 여자가 있긴 아니에요 그럼 모두한테 툭툭툭툭 걸어가서는 갑자기 확성기 일거래들고 지진발생! 지진발생! 강도 9.0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피하세요! 대피하세요! 그러면서 확성기를 숨기고 안 한척하는게 그게 바로 컨셉 여자가 잘못스럽게 말을 걸게 돼 있어요 저기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지진! 지진 났다 그랬죠 그쵸? 그때 자연스럽게 우수에 찬 눈빛으로 지진났어요 이 공원도 있는데 다 지진때문에 갈라지고 그럴거에요 제가 살아가는 새들도 비둘기들이 다 날라갔잖아요 어? 근데 새 한마리가 남아있네? 나만의 피앙쇠 이런 여자가 막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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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고 피앙쇠 난 날 수 있어 이런 조백 처음이야 내 마음에 지진이 왔어 어머 헤일이 막 헤일이 왔어 어머 어떡해 어떡해 춤을 출 때 발광을 할 때 허리춤을 딱 잡고 저기요 지진이 나도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대피할 곳을 마련해 놨으니까 대피할 곳은 바로 내 마음속 깨있네요 이 얘기도 그러면 여쭤만 사귈 수 있어요 근데 어떡하지 선생님? 민방위 훈련은 20분이잖아요 그러면 20분 뒤에 사이렌이 울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환상에서 깨게 돼 있어요 어머 어머 지금 당황해서 나 그쪽이랑 사귈뻔했네 저기요 저는 제 갈 길 갈테니까 그쪽도 그쪽 갈 길 가세요 그때 자연스럽게 아 진짜 가지 말래도 갈거에요 당신한테 장가 갈거에요 완전히 게임이에요 비엔드 선생님 민방위 때 여쭤보시는거 어렵지 않잖아요 어떻게 납득이 좀 되세요? 납득이 더 안된다 야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저는 민방위 훈련이 더 납득이 안돼요 아니 평화로운 오후에 왜 갑자기 막 사이렌이 울려대면서 막 사람들 멈추게 하고 막 그러냐고요 어떡하지 진짜 왜 이해를 못하냐 야 민방위 훈련은 지진이나 해일같은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훈련인거야 그러니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어? 알겠어? 예예 야 벌써 한시만이다 야 훈련 시작하겠다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 들어가면 될거 아니에요 진짜 좀 다리 좀 벌려봐요 왜그래 아니 어딜 들어가냐 아니 민방위 훈련 때는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여 눈에 교실로 돌아가 교실이 어디야 진짜 아니 모진맨들 왜 저래 아니 왜 저래 야 갸루상 오늘 민방위 훈련 날인데 복장인 게 뭐야 저 갸루상 아니 문이다 뭐? 하여튼 화장도 어색한 것 같고 누구세요? 갸루상 너무 좋아하는 민방위 대원인 문이다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 대원이 어쩐 일이세요? 훈련에는 예외가 없음은이다 선생님도 학생도 모두 제 유도에 따라야 하믄이다 지나가는 차량도 갓길에 정차하여 비상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믄이다 아 그러니까 훈련이 시작이 되면 민방위 대원의 지시에 따르라 그 얘기죠 근데 민방위 대원 맞으세요? 엉덩이가 잡고 예쁜 나 같은 민방위 대원이 맞습니다 아니 왜 이래 이분까지 왜 이래 진짜 민방위 대원 맞으시면 자기 대장 불러오세요 여러분 민방위 사이렌이 울리면 국민 모두가 대피의 유도요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오는 5월 7일에는 전국적으로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오후 2시 사이렌이 울리면 가정에서는 테이블 밑으로 피하시고 사이렌이 그치면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운행 중인 차량은 갓길에 서서 긴급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훈련만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월 7일 오후 2시라고 20분 동안 진행된다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 다 참여해야 된대요 어떡하지 민방위 훈련 제끼는 사람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국민 여러분 모두 5월 7일 오후 2시 멘붕하지 마시고 민방위 훈련 꼭 참여하세요 고맙습니다